속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놓고 시민단체가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속초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속초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철수 속초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이모씨가 임명된 것은 논공행상의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독립시켜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속초시는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이 김철수 시장의 선거 캠프 인사라는 이유로 불리익을 받을 수 없다며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높게 받아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.